몇 번을 거듭 죽는다 해도 제 행동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점 말입니다. 그의 유무죄를 가리는 별도는 이제 끝났어 오백여명의 배심원 표별은 시작됐는걸 이제 그에겐 남은 건 오직 긴장의 순간도 그가 죽은 맘고개 숙이길 착해 선생님 너무 위험해요 이젠 저들의 말을 들어요 연기라도 해봐요 동작 너를 위해 내 비문들에게 머리를 숙여요 그들은 그들에게 지지 않아 살려달라고 회복하지도 않아게 그런 짓은 다 모이 거부해 웃기다요 끝나지 않아 대신원들은 맹세했어 오직 법률과 정의로 판단해 그들은 신장 맡겨줘 이런 선의 깨끈을 내릴 수 있게 소크라테스 그렇게 처신하다가 사형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아직 1차 판결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사형을 원하다니 저는 애시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저는 제 진실을 믿으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분이 두렵지 않나요? 이제 저들의 말을 들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머리를 숙여요 내는 천장에 미쳐서 그를 반듯이 죽이고 말 거야 무게라는 꿈 말도 안 돼 우리 멈출 거야 그를 죽어요 그를 반듯이 죽이고 있다면 그의 일은 멈추지 않을 거야 신의 영광이 나를 들을 수 같아 아무도 그를 만날 수는 없어 내는 천장에 미쳐서 그를 반듯이 죽이고 말 거야 그건 무지껏 말도 안 돼 우리 멈출 거야 그를 죽어야 그의 신의 영광 그의 생명대로 사는 게 신의 영광 그의 생명대로 사는 게 신의 영광 성립이 죽이는 게 신의 영광 그의 신경대로 사는 게 신의 영광 dolls 서울시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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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